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가 먹어야 될 필수영양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엽산이 있는데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의 일종으로 태아에 신경조직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신경관결손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산이나 조산, 다운중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임산부의 필수영양제입니다. 엽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어야 돼? 보통 임신 준비하기 3개월 전부터 부모가 같이 먹는게 좋아. 엄마 아빠가 둘 다.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그래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임신 되고 나서도 임신 16주까지는 태아 신경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먹어주는게 좋지. 우리는 이제 몰라서 못 먹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엄마 아빠 둘 다 이렇게 함께 엽산을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개월 전부터 먹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엽산의 존재를 모르고 못 먹은 부부들이 있잖아. 그런 부부들이 걱정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부들도 우리처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라도 19주까지 꾸준히 챙겨드시는게 중요하겠지. 또 엽산은 참외, 오렌지, 망고, 쑥, 브로콜리 등에도 들어가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 따로 챙겨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임산부한테 필요한 1일 권장 엽산량은 0.6mg인데 많이 먹더라도 체내에서 어차피 소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엽산을 먹었나? 이렇게 헷갈릴 때는 그냥 한 알 더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부 필수의 영양제는 비타민 D가 있어요. 요즘에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잘 못 보죠. 회사 안에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니 같은 경우에도 산모검사했을 때 비타민 D 엄청 낮게 나왔잖아. 몇 점이었지? 100점 만점에 9점. 9점? 응. 축하합니다. 근데 난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검사한 거라서 먹고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드시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 아토피 같은 것도 다 예방해줄 수 있고 그리고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었을 때 체내에서 칼슘 흡수율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비타민 D랑 칼슘을 같이 먹었을 때 아기의 뼈나 건강이나 이런 것도 좋으니까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또 비타민 D를 꾸준히 흡수를 해주면 임신 중독증도 예방이 가능한데 임신 중독증이라는 거는 임신했을 때 산모가 고혈압이나 아니면 단백뇨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임신 중독증이라고 해. 이런 것들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임신 중독증 예방에 좋다는 거네. 태아한테도 좋고 임산모한테도 좋은. 비타민 D 1위 권장량은 600유닛. 아이유라고도 하죠. 600유닛이고 임신을 알고 나서부터 그냥 평생 드시면 돼요. 세 번째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도 왜 먹어야 되냐면 나도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뭔가 장활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소화도 안 되고 변비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유산균을 꼭 복용을 해주는 게 좋고 진짜 막 변비가 어느 정도로 심해지냐면 산모들 중에 변비 때문에 응급실 가는 산모들도 많아. 응급실까지? 응. 그 정도로 변비가 심해져서 장활동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지. 하기엔 임신하면 이렇게 자궁이 커지면서 장을 압박해서 장활동 능력이 엄청 떨어진다고 하긴 하더라고. 응. 그렇지. 그리고 입덧하면서 이제 잘 먹지도 못하는데 몸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지. 남자들 또 군대 가면 처음에 적응 안 돼가지고 변비 걸려가지고 한 10일에서 20일 동안 못 사고 하면 이제 응급실 실려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 응. 응. 좋구나. 건강한 애들이 그렇게 변비가 걸리는데 임산부들은 얼마나 심하겠어. 그렇지. 그래서 유산균 꼭 나는 챙겨서 먹고 있어. 응. 네 번째. 철분. 응. 임신하고 나면 아무래도 혈액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게 다 어디서 오겠어. 엄마한테서 오는 거지. 그렇지. 엄마 몸에서 오지. 어떤 게 어디서 뚝 떨어지겠어. 그렇지. 애기한테 뚝 떨어지지 않지. 엄마 몸에서 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엄마 몸이 이제 철분이 부족해진단 말이야. 빈혈 일으키는 산부들도 되게 많고 나도 지금 아직 임신 초반이긴 하지만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있거든. 아 진짜. 근데 16주가 되면서 이제 임신 중반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점점 많이 커지고 이러면서 내 혈액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들이 철분제로 꼭 챙겨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가면은 임신 확인만 되면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배포가 되니까 임신 막달까지 계속해서 먹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철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었을 때 철분이 체내에 흡수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있고 철분이 체내에 흡수가 되는데 방해를 하는 음식들이 있단 말이야. 도움이 되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가 들어간 과일이라던가 육류랑 같이 먹으면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는데 방해를 하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들 있잖아. 그리고 초콜릿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체내에 흡수가 되는데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고. 원래 탄산이나 카페인이나 가공식품 같은 거 먹으면 임산부한테 안 좋잖아. 그게 여기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칼슘 같이 먹으면 철분이랑 칼슘이랑 몸에서 흡수되는 경로가 같기 때문에 둘이 같이 동시에 먹게 되면 그 둘 중 하나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철분이랑 칼슘이랑? 응. 그래서 철분을 밥 먹기 전에 먹었으면 칼슘을 밥 먹고나 식후에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둘이 좀 떨어져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임산부 1일 철분 권장량 같은 경우에는 24mg 정도인데 자기가 빈혈 증상이 심하거나 이러면 산부인과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고 양을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먹었을 때 변비가 심해지거나 위장장애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임산부의 필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있어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뼈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산을 할 때 골반 뼈가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칼슘을 꾸준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칼슘은 멸치나 우유, 치즈 등에도 들어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산부 칼슘 복용 시기는 태아의 뼈나 근육이 활발하게 발달되는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한 2, 3개월까지 먹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일일 권장량은 1,000mg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복용해야 할 필수 영양제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비아빠도 그렇고 예비엄마도 그렇고 같이 예비아빠도 그렇고 예비엄마도 그렇고 정말 못하네 네가 네가 해라고 두 번째 임산부의 필수 영양소는 비타민D가 있습니다. 비타민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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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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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D